저기요. 저희 이탈리안 레스토랑 찾아왔는데. 여기요? 어디요? 이거요? 이거요? 네. 아 이게. 이게 쉽다. 누가 봐도 쉽다는지 모르겠네요. 나 이거 뭔가 했네. 아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. 두 분이신가요? 두 분이신가요? 안녕하세요. 두 분이신가요? 우와. 이것부터 바로. 네. 두 분. 두 분이 페이크. 끝. 숙소. 두 분이. 첫 분이 잘 쌓여서. 꼬리. 그리만큼 창이 높잖아. 더 시원하고 뭔가... 좀 한 통 눌러줬다. 그치? 근데 이게 액자들이 되게 알록달록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경쾌한 느낌도 있고 눌렀는데도... 내가 오늘 어디서 밥 먹지? 그러면 국회에서 먹자! 해? 알았어요. 오늘 밥 어디서 먹지? 국회에서 먹자! 국회? 국회? 딱! 업로드 완료! 주말엔 테러로 놀자! 토요일 낮 열두시! 수고하자! 잘생긴 하는데... 고마웅!